음악 고득점을 기원하는 후배들의 심찬 응원 함성이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응원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밤새 자리를 지켰다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응원이 선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 수험표를 손에 든 수험생들의 얼굴이 굳은 결의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수험생들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시험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통이 통제된 시험장 주변의 도로는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일부 정체가 있었지만 교통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로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2012학년도 수학능력평가시험은 오후 5시 35분까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